네 안녕하세요 천희세입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딱 봐도 무슨 생각이 드나요 와 이거 세력 매집이 굉장히 잘 된 종목이다 라는 부분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 일단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잠깐 볼 건데 최근에 들어온 대금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7,300만 주로 4,700억 그쵸 그리고 또 여기 최고가 찍었을 때 또 6,300만 주 4,300억 또 여기 마찬가지로 장대 양복인데 4,400만 주 2,500억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도 천억이고 얘는 기본 거래대금 들어왔다 하면은 몇백억이 아니라 몇천억 단위에요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다 하면은 뭐 이제 뭐 7,8% 10몇%가 아니라 기본 상한가 하고 이제 20%의 파동이 나왔어요 그쵸 이러한 부분들이 언제부터 이어졌죠 2023년도 이제 3월 이 초부터 이어졌습니다 그쵸 보시면 지금 이러한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였다 전부 다 약간 매집이었다 라고 봐야 돼요 여기 매집한 흔적 또 여기 매집한 흔적 또 여기 매집한 흔적 또 지금 매집하고 있는 흔적 자 자세히 보시면 어떤 부분을 알 수가 있냐면 와 이 종목 지금 어떻게 차의 실현이 제대로 나온 부분이 한 번도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량 거래를 돈반한 밑거래 장대 양복 이게 없다는 거죠 이러한 흐름들도 사실 보면은 장대 음봉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래량이 앞에 거에 비해서 더 터졌죠 그쵸 지금 거래량이 더 터졌고 봐봐요 거래량이 여기 계속 이제 빨간보 들어왔는데 이날 거래량 보시면 완전히 티도 압력이 적잖아요 그쵸 그리고 바로도 잡아먹고 올라가고 그쵸 어느 정도 페이크 음봉을 중간중간 석결제언정 실질적으로 세력의 본격적인 차일 실현은 약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폴라리스 오피스가 대체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급등을 할 수가 있었던 것과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과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 이전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나요 딱 보이시죠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 키워드가 뭐예요 딱 봐도 AI입니다 그쵸 최 GPT AI 최 GPT AI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쵸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2023년도 중에서 가장 강한 섹터라고 뽑으면 저는 두 가지를 뽑을 것 같아요 과연 뭐였을까요 2023년도 상반기 1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이제 2023년도 한마디로 이제 후반기 6월부터 현재 10월까지 지금 1월에서 5월까지 가장 강했던 종목이 바로 인공진의 AI였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파생된 어떤 거 이렇게 최 GPT 또 뭐죠 로봇 이러한 종목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2차전지라는 종목이었는데 자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하나가 탈락이 됐죠 2차전지가 굉장히 섹터가 많이 빠졌어요 그쵸 그리고 로봇 관련 섹터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나마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로봇걸러 관련주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두 가지의 섹터는 잠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급등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023년도 꾸준하게 올랐던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인공진의 AI 관련주예요 2023년도에 시장 주도주 가장 핫한 테마는 단연코 인공진의 AI입니다 이 폴랄리스 오피스가 인공진의 AI 관련주로 어떻게 굉장히 제대로 엮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장질까지도 했었던 그러한 종목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섹터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뭐가 추가됐나요? 여기 사우디 삼성전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사우디 관련주에까지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계속 뜨고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최근 들어서 우크라 재건에 관련해서는 잠시 이슈가 잠잠해요 이것도 결국에는 갈 종목이건 맞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또다시 이 사우디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재용 회장부터 시작해서 재계 총수들 하루 종일 사우디 날라간다 뭐 제2의 중동붐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폴랄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인공진의 AI 플러스 사우디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재료는 굉장히 핫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급등이 나갔을 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최고점 찍고 빠졌는데 자 보시면 장대 음봉으로 떨어진 게 아니죠 이때도 14%에서 종가 마감이 됐어요 이거는 뭔가요? 세력 이탈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이에 윗골을 달리면서 장대 음봉 그냥 장대 음봉 없이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 완전히 다 죽은 상태로 주가가 빠졌다는 거죠 이렇게 가파르게 이거 왜 빠졌을까요? 개별 종목 폴랄리스 오피스 세력 이탈? 세력 이탈 아니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종목에서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코스닥 지수가 과학에 빠졌기 때문에 시장 영향만 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코스닥 지수 보면 여기 925포인트에서 800포인트까지 한 번에 급락이 됐죠 이 한 번에 급락한 것만큼도 덜 폴랄리스 오피스가 영향을 받은 거고 최근에 오늘조차도 최근 같은 경우도 주가 지수가 오늘도 코스닥이 마이너스 2% 넘게 빠졌어요 그쵸? 어제도 마이너스 2% 넘게 빠졌어요 그런데 폴랄리스 오피스는 이 코스닥 지수 시장보다 앞서서 이미 주가가 다시 바닥을 찍고 어떻게 상승 랠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장기 2편선 121선까지는 안 끼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보여요 여기 보면 또 상한가 마감이 됐어요 이러한 구간에서 세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러한 구간에서 지수가 이렇게 불안정할 때 여기서 상한가 올리면서 강하게 V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한 부분들 참고를 해야 되고 자, 결과적으로 여기서 가장 강했던 저항 매물대가 어디였나요? 여기서부터 여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3800원대부터 3600원 그리고 3500원 이 구간이 굉장히 강한 이전의 저항 매물대였죠 여기 맞고 떨어지는 자리, 여기 맞고 떨어지는 자리 이 자리가 지수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아주 강력한 지지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안 깨고 이렇게 상한가 올리면서 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전에 또 이 다음 저항 매물대가 어디였나요? 이 다음 저항 매물대는 여기입니다 여기 5300원대부터 여기 5000원대 이 구간이 그 다음 아주 강력한 저항 매물대였어요 그렇죠? 그러한 자리 지금 이러한 자리가 어떻죠? 지금 저항 구간이자 지금 좀 있으면 지지구간으로 바뀔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만약에 이러한 구간이 지금 이렇게 딱 얹혀져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우리가 강력하게 돌파를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러한 식으로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은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강력하게 돌파하면 그 다음 저항선까지 가겠죠 그 다음 저항선이 어디예요? 그 다음 저항선은 여기 7000원대부터 여기 6800원대입니다 이 구간까지의 슈팅이 그냥 나올 자리예요 아시겠죠? 이 구간까지의 슈팅이 그냥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1번 적극적인 매수를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구간 하단 구간은 5000원 구간을 이탈해 그러면 이렇게 흰색 공간이 있죠 흰색 공백에서는 아예 대응을 하지 마세요 왜? 중간중간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구간이 지금 저항 매몰대로 잡혀있기 때문에 두들기는 작업이 나와요 두들기면서 이렇게 이 구간으로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을 약간 이탈한다? 그러면 여기 2번 구간이에요 2번 구간 한마디로 얘기해서 3,800원에서 3,500원 이 구간을 지지할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 구간을 강력하게 약간 신규 매수 혹은 위에 구간으로 물려있으면 추가 매수 진행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어떻게 두들기는 흐름인데 여기가 계속 안착이 된 상태로 이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위로 이렇게 안착이 돼 그러면 여기에서 차라리 바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여기로 잡으면 되겠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이 구간을 목표가로 잡아야 되는 거고 이 구간을 매수하며 이 구간을 목표가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가격 설정을 1번, 2번으로 해드려도 1번 이 자리는 돌파 매수 구간이죠 2번 자리는 지지 매수 구간이에요 그쵸? 그리고 2번 지지 구간 매수는 이 구간을 목표가로 잡아야 되고 이 돌파 매수 했을 때 목표가는 여기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매수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을 매도 가격을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혼자서 진행을 하려면 불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혹은 굉장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은 제가 그냥 아예 장중에 그냥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하세요 이 가격에서 매도를 하세요 아예 그냥 사인을 보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시면 여기 020-9024-8706으로 폴라 혹은 숫자 1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영상을 찍어드릴 때 가격 제시를 전부 다 해드리지만 문제는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죠 촬영을 하고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제가 장중에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편집하고 업로드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딜레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죠?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수나 매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은 영상대로 보시되 이 문자 사인은 문자 사인대로 받으셔야 조금 더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폴라리스 오피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 020-9024-8706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문자로 답변 드립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사인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문자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제가 전부 다 운영하고 있는데 40대에서 60대 분들은 텔레그램에 입장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카톡 역시도 굉장히 귀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로 무조건 단체 문자로 보내드려요 그 다음에서야 제가 텔레그램 혹은 카톡으로 사인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문자 대응이 우선이니까 이 문자로 받고 편하게 매수를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나는 매수가 이미 되어 있어 매수가 되어 있고 네가 얘기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 가격을 보내주세요 폴라 매수 가격 얼마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매도가도 보내드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평당가가 높은데 이런 분들도 평당가를 보내주시면 평당가 대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폴라리스 오피스 기본적으로 약간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추가 매수 타점 이렇게 장중에 나는 정확히 얼마 가격의 매수에 얼마 가격의 매도에 이러한 부분들을 약간 조금 실시간으로 받고 혼자서 불안하지 않고 같이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문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폴라리스 오피스 혹시 약간 자세한 기업 분석 가능할까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폴라리스 오피스는 제가 이제 관련된 재료 그리고 이제 제모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트 전자 공실 관련된 부분 약간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같이 브리핑을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간혹 이제 문자 브리핑 말고 기업에 관련된 서명을 약간 자료 있으면 원본 파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용량이 커서 문자로 안 가요 그래서 약간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이메일 주소로 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약간 주가 변동 특이한 거 있으면 제가 또 관련해서 영상 올려드리면서 브리핑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혹시 이 종목을 영상으로 찍어줄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보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찍어드린 건데 이러한 영상들도 약간 좀 촬영 원한다고 하시면 여기 065-9024-8706으로 종목명 보내주시면 제가 그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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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